세리야 도토리! 도토리 여기 있다! 뭐야? 아 도토리! 도토리! 제리한테 가! 똑같이 생겼는데? 제리한테 가! 제리한테 있어! 아 도토리! 방자한테 쪘어? 잘했어! 도토리? 방자한테 쪘어! 도토리! 도토리! 뺏어 왕자였어! 착하다! 기분 좋대! 이것 때문에 사료 안 먹는 것 같아! 체리가 엄청 재밌나봐! 뭔가... 챙겨지는 기분! 성취감 느끼나봐! 나도 왕자, 공주를 챙겨줄 수 있어! 엄청 많다 도토리! 여기 봐봐! 아기들은 저렇게 뭐 하나, 일 하나, 인감 하나 주면 최선을 다하잖아! 이 나이 때부터 나누기 시작하잖아! 미국 사람은 왜 도토리 안 먹지? 한국에서 먹지! 어! 도토리 묵으로 먹지! 아, 묵! 와, 저게 우리 한국 어머니 한 분이 가시면 싹 썩고 싶어! 정답! 정답! 자, 제리야! 우리 수영할 거야! 오늘 페이트만으로 가! 파우스터랑 아이비랑 아기 페이트나 아기? 오늘 좀 덥나? 어? 날씨? 날씨가 적당히 덜 것 같아! 적당히 덜 것 같아? 그러면 우유 하나에다가 얼음 좀 넣을까? 아, 그래! 우유 얼음 넣어서 먹어요? 네! 밖에 오래동을 써야 돼서 날씨가 더울 때는 그렇게 해요! 그리고 선블락도 챙겼어? 아, 좀 챙겨야겠다! 차에 있나? 지금 바를게! 지금 바를게! 우와! 선크림 바르신! 한국 엄마 맞네! 선크림바률 선크림! 선크림! 선크림 재밌어, 제리? 선크림 좋아해? 백수 햇빛이 엄청 강하지! 이러보세요, 얼굴! 주세요, 엄마 주세요! 고맙다, 고맙다, 고맙다! 고맙다! 라면 몇 개 필요할 것 같아? 라면 먹으려고? 파스토어 우리 거기서 라면 먹고 와 파스토어 한대, 한국라면도 어떤지 좀 보여줄게